자, 계속 아, 일단 무기구에서 차구에서 차 꺼내고 아, 차 꺼내, 꺼내봤지 한가? 네 어, 뭐, 할 건 없구요 자, 임무 가자 아, 아, 이리 가야돼, 위에? 아, 흠, 흠, 흠 흠흠 이거는 좀 화력전이에요 좀 신나게 게임이 진행이 되죠 근데 GTA5는 좀 실제 같은 근데 왓츠 독스는 정말 최고 야, 왓츠 독스는 정말 잘 만들었더라 사양이 개떡같아서 그렇지 사양이 개떡같아서 그렇지 야, 어떻게, 옥타코어가 권장, 권장사양에 풀사양도 아니고 권장사양에 옥타코가 들어가있어 옥타코어, CPU가격만 인텔꺼는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어 어어 그 CPU 하나 가격만 100만원, 그 지원하는 보드가격도 장난 아닐 것 같던데 왜, 왜, 왜 못 가 왜 이래, 아잇 아 아 아 나 총알도 안샀다 달려, 달려, 달려 아이, 나 큰일났네 아, 뒤에서 쏘는데 어 어 어 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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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으면 안되는데 오, 안죽었다 안죽었다, 안죽었다 오, 어이, 죽일라그런다 그만 쏴라 에너지 없다 아프다 오케, 에너지 차한다 자자자, 동원가, 동원가, 동원가 아, 동원가는게 아니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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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차를 타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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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다 빨리다, 빨리다 차타, 쏴타 자자자자 저, 전투기 뺏어 아, 저, 저 바로 코앞에 있잖아 차 탈 필요 없었네 아, 저, 야, 차 내려 저, 전투기에서 전투기 타 좋아 좋아 이런걸 뭐라고 하지? 이게, 이게, 수직입착류, 입착류, 해리어, 해리어, 맞아, 맞아 해리어, 뭐 이게, 전투 모델명인건지 모르겠지만 어, 뭐야, 뭐야, 뭐야 계속 나를 치잖아 자, 모드원교 헬리콥터 헬리콥터 이것도 수직입착류기긴 하죠 하지만 전투기가 아니지 이런 전투기 중에서 수직입착류기가 어? 저기 구석이 있는데? 다리 밑에 있는데, 저거 하필이면 다리 밑에 있어요 아, 저기가 쉽지만은 않아 라온 카책 끙 아, 아까 그, 그것만 안에서도 겟씨, 다리 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다리 밑 그, 요기만 한번amis기 좀 해보려고 그 любимыми 빨간만 했어도 씨이에게 하는 예정 스윽 짜 지내 England 와, 자 야 이제 기동력이 진짜 장난 아니구만 좋아 오오 됐다 하나만 더 오케이 어 또 있네 오케이 쏘지 마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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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속 제 어 잘못된 야 정말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 어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있었는데 자 자 자 저부터 죽여요 어 자 터트리고 빨빨리 쏴 잘 피해야돼 오케이 어 뒤에 뒤에 옆에 있나 어디서 쏘는거지 잘 쏴야되는데 오케이 어 다시 야 야야 야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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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내가 왜 이렇게 쏴 쏴소 쏘지마 쏘지마 빨리 도망가 도망가 아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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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도 많이 단 것 같은데 이거 터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어 오케이 오 나 죽인다 터진다 터진다 마지막 마지막 어어 터졌다 아아 랏 인첸님 어서오세요 설마 처음부터는 아니겠지? 됐죠 자 전투기도 새걸로 주고요 새로 시작하네요 야 전투기에 음향시 그 전투기에 그게 있어 오 오오 쟤네도 뭔가 쏘네요 나한테 오케이 다 됐나? 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아 저거부터 미리 죽여놓고 가야겠다 저거 계속 따라온다 오케이 모드 방금 다섯 오오오 오 안 대 안 대 안 대 안 대 오케이 요즘 죽여나야지 어우 야야야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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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션님 와서오세요 아파임마 오오 또왔어 오케이 자 아까 여기서 하다가 죽었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쏘지마 쏘지마 계속 오는데 오오 안타는데 오우씨 다행이다 피했어요 밑에서 뭐 쏘는데 어떤 놈냐 죽어 오케이 야야야 잘 맞아라 잘 맞아라 오케이 하나만 더 하나만 하나만 빨리빨리빨리 자 도망가 좋아요 아 저게 비밀아 총알이 아니라 비밀아 시피하기가 겁나 힘들어 아아 아까 저기도 계속 여기 하다가 죽었지 빨리빨리 밀리빨리 쟤도 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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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왔다 야 대대야 대대야 오케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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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비행기 또 터질라고 해요 하도 맞아서 야 너무 많은데? 야 잡아 아 전차를 파괴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좀 더 아래로 내려가죠 안 잡혀요 너무 멀면은 이게 못 잡아 자 아 저 뭐야 너무 많은데 어디 어디인 거야 아 여기 바로 아래에 있었구나 오 야 저거 저걸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됐어 됐어 됐어요 야 회피 기동하는 거 봐라 야 회피 기동 근데 건물에 때려 막았어요 회피 기동하다가 회피 기동하는 거 봐라 차차차 야 굉장히 먼데까지 가는데요 지금 뭔지 모르지만 뭔 수송기에요 오 엄청 큰데? 작게 비문쾌하기 어려울걸 오케이 자 위로 고도를 좀 올리고요 야 미샤한테 정말 잘 표현한다 좋아 로엘이 먼저 오세요 오케이 야 저 뭔데 이거 떨어뜨리면은 도시에 그거 내는거 아니야 야 끄덕도 안하는데 끄덕도 안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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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로를 보호하는 곳을 위해 강력한 폭력을 위해 진짜 세상의 히로우를 해야 될까요? 오늘, 스태그의 레크루이터와 함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뭐야, 이씨 홍보대사 저, 블레이드 제, 뭐야 제, 조시, 뭐, 제? 저 녀석 원래, 센터 아니야? 수직 이착륙기를 얻었어요 수직 이착륙기를 얻었어요 이제부터 저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완전히 스케일이, 도시 스케일이 아니죠? 어, 그건 그렇고 어... 밑으로, 밑으로 가야나? 일단 요거 타고 가야지 저기네 이거도 부스터 있어요 오토바이가 진행했지만 이거도 부스터 있어요 오토바이가 진행했지만 저거 타고 가야 될까요? 저거 타고 가야 될까요? 저거 타고 가야 될까요? 저거 타고 가야 될까요? 뇨 난 뭐야? 난 뭐야? 난 뭐야? 나는 뭐 이 게임에서 못하는게 뭐야 도대체 이 게임에서 도대체 못하는게 뭐지? 사인드 받고 넌 뭔데? 야 우리 차 타고 와야되지 않겠니? 마다 만화 캐릭터 주인공답게 야 타 어 이거 못하나 보네 이거 1인용인가 본데? 뭐 그러면 아무 차나 나이틀블레이드로 우리의 전쟁이 우린 행동으로 행동을 안하고 난 너무 쉽게 말할 것 같아요 난 이거 마음에 들었어 나이틀블레이드로 우리의 전쟁이 나이틀블레이드로 우리의 전쟁이 나이틀블레이드로 우리의 전쟁이 멈춰야되는데 갔다 변장이요 변장 아 이쪽으로 가는건데? 스태그 건물에 잠입하기 위해서 변장어억을 한건데 나 지금 좋은차를 야 우리 이거 차도 문도 떨어지고 별로 안좋아 저기 좋은차가 지금 눈에 띄었거든 야 좋은차가 눈에 띄었는데 저거 계속 가잖아 주차되있던게 아니잖아 싹 멈춰요 우리가 잠깐 빌리겠습니다 나와보세요 죄송해요 옆에 있는 군인들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야 어 나 리무진 봤는데? 야 우리 이정도 되면은 리무진정도 타고다녀도 되는거 아닌가? 나 리무진 봤어 지금 근데 없어졌다 리무진 없어졌네 고 백뉴진님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에 듣네요 반가워요 무 무 드르르 들어 들어갔자 다왔어요 총을 숨겨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인앗씨 어우 멋있어요 구인앗씨 구인앗씨 제 충주도 좀 보고 평가를 좀 어때요? 별 반응이 없는데? 무뚝뚝한 구인앗씨인데 뭐 총치지말래 자기야 벌써 다왔어 미니앗씨 우리 우리의 위험자 나잇벌레이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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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인트롤이라는 게임인데요 얘를 다 다 다 다 무서워하고 있어 무서워하고 있어 난 이렇게 행동하는게 아니라 행동하는게 아니라 행동하는게 아니라 아 너무 아름다 내가 넌 무서워하고 있어 애들이 참 춤은 계속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가 있어요 춤도 이게 어 그냥 뭐라고 해야되지 4차원 게임이라고 보면 되나 4차원적인 게임이라 어 안녕하세요 어우 야 춤 잘춘데 저분 나 춤 춤 잘춘다고 박수까지 쳐준다 아 아 나이트 플레이 야 야 나하고 똑같은데 아 나 이거 코스플레이 한거구나 아 아 난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는중이야 아 난 나이트 플레이 시작하면 그냥 아무 말도 없어 그냥 흔데 치고 아 아 그 뭐야 나 그냥 죽었네 이 게임의 스토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는 게임이죠 난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야 난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야 어? 안녕? 어? 한 대 맞고 기절하고 괜찮고 어디야 어디야 자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자 조심해 안 죽어요 탄창을 날 다 맞았는데도 총알이 되게 약해 아 권총총알을 사왔어야 되는데 권총이 제일 강한거라 어우 나 얘 지금 레저 지금 왜 이렇게 세냐 아 권총총알을 안사와가지고 지금 오오 야야야야 비교 비교 큰일났어 큰일났어 에너지가 별로 없어 쟤네를 레저 쏘는게 장난아니야 장난아니아니야 겁나쎄 야 술탓 술탓 아 술탓 못던지잖아 아 지금 총알이 별로 없어요 권총이 권총탓약이 별로 없어 아하하하 큰일났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권총이 총알이 없어서 누가 여기서 쏘는거야 야 오오 야 이거 너무하잖아 쟤 쟤 내려놓을 수 없나 서버 어 어 어 우히 그냥 여기서 있어야겠다 여기서 있어야겠다 야 야 애들 정말 안죽어 이종의들은 자 재생을 한번하구요 아 정말 안죽어요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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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만 더 뭐 얘기있네 아 니가 잡고 있구나 오 또 있어 얘는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애 한대 맞았다고 줌이 이게 다예요 지금 한 손 한 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게 줌을 못해 옷은 벗기지 말래 안 벗겼나 남자가 오면 절대 안 벗겨 걱정하지마 게다가 이 게임이 좋은 점은 상당히 야릇하죠 옷들이 여성분들 옷 입은 것들이 상당히 야릇하죠 예 뭐야 그 미니스커트도 나오고 됐다 예 제대로 좀 되죠 여기 하나 있는것 같네 또 한방에 오르 Emirates 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이리와 힘들다 힘들어 어! 야야야야야 자야 Abdullah자 쟤 지금 로켓폼.. 로켓폼 들고 있는데 쟤? 아유 이거 총알을 퍼부어도 애들 안죽어 난 피할데도 없고 웅크리지도 못해 지금 뭐야 야 이거 웅크리고 싶은데 웅크리지도 안되고 웅크리..웅크리기도 안되고 아유 됐어 진짜 총알..총이 너무 약해 나 이..이 총을 좀 바꿔보자 야..쯧 마음대로 이게 안되요 아오.. 아 이게 좀 숙여야되는데 숙여..피..피하기가 안되 야 이거 좀 채우고 좋아요 어쩔 수 없죠 SMG는 SMG의 반동은 뭐 천천히 지금 가고는 있긴 한데 불안불안해요 그쵸? 수류탄에도 던졌으면 좋겠는데 수류탄이라도 던질 수 있었으면 수류탄이라도 던질 수 있었으면 수류탄이라도 던질 수 있었으면 이 총알 쏟아붓고있죠 진짜 자아 말그대로 오오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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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을 던지고싶다 자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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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알렉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토타입을 프로토타입의 그것과 설정과 그 뭐야 GTA5 정도의 급의 그래픽과 디테일 그리고 왓츠톡스 급의 섬세함을 섬세함이라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과의 컨택이죠 NPC들 그 처럼요 재미있을까요? 과연 재미있을까? 한 명 더 했는데 여기 한 명 더 거의 다 왔는데 한 명 저 빨간점은 뭐야 얘 데리고 가기도 난감한거 같다 이쪽이 아닌데? 자 힘들다 힘들어 야 빨리 안타? 어 탔다 야 빨리 빨리 타 자 도망가야되요 바로 본거지 가서 납치하고 도망가 도망가야되요 왜요? 뭔데요? 무슨 게임인데? 게임 이름이 뭐예요? 어어 아 아 지금 빵꾸나고 난리 났어요 아아아아 뭐 저스티스 리그 뭐 이런건가? 어벤져스 뭐 이런거? 아 어 아 아 잘 조금 안ty 야 어벤져쓰면은 그 그 그 아이언맨 있을텐데 아이언맨 하나만 해도 디테일 표현하기 힘들었을텐데 힘들텐데 그 게임 그래픽에 관련된 그래픽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가 문제겠네 그런 게임이라면 자 다음 퀘스트 잠시만 일단 총알 부터 사자 총알 있으면 개떡에 총알이 없어 자 일단 차를 아 나 그 왓치독스도 지금 하고싶은데 왓치독스도 근데 사양이 너무 높아요 내 사양으로는 들이밀지도 못해 예 원래 이게 제 캐릭터에요 잠깐만 일단 무기장 무기장 무기상 부터 가서 무기상이 어딨냐 그렇죠 저차인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차육신 아이고 뭘 이제 버릴때가 됐는데 일단 무상부터 가서 무기 총알을 좀 권총총알이 진짜 피아버프 뭐래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노란색 슬리... 토끼 슬리... 토끼 슬리퍼인데 이거 노란색 토끼 슬리퍼의... 온몸에 문신 일명 신호등... 신호등 컨셉이에요 빨주노초파란부 아 뭐야 빨주... 초록...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어 지금 어 문제인건 컴퓨터 업그레이드에요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오긴 왔어요 지금 내 컴퓨터가 지금 몇 년 된거냐 이제 6년 된거죠 중간에 뭐 램 업그레이드하고 화드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CPU하고 CPU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보드를 바꿔야되고 보드 바꾸면 그래픽 카드로 바꿔야되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스태그 파티 그래서 살짝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지금 하려면 일단 일단 CPU 옥타코어를 보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오버어클을 같고 어... 포트... 아니 폴리브라더님 말씀이세요? 어 반가워요 폴리브라더님 초콜릿 6개 감사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쨌든... 어... 예 그 뭐 어쨌든 40만원 넘게 들어가죠? 일단... 어... 옥타코어 CPU를 안한다고 치고 예 그냥... i7 친다고 해도 사... 사... 삼... 뭐 그게 30 얼마였나? CPU값만 그런데? 어? 오! 잠깐만 이거... 거치 않냐? 아니군요 나 이제... 아 여기구나 목적지가 나 왜 저기 엄한 데를 잡고 돌아다니겠지? 비겼나 흐흐흐흐흐흐! 하 하하핰 하하핰 하핰 하하핰 아 내 캐릭터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웃기지? 신호등 컨셉 어... 야 왜 니가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가냐? 오 저거 맘에 안드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가는데? 나 이 차 타고 갈래 자기는 2인용 좋은 차 타고 가고 나는 4인용 조그만한 차 나쁜 차 타고 가 나쁜 차 나쁜 차 타고 가 자 아 나는 그 왓츠 독스 정말 그 하고 싶더라 코 왓츠 독스는 싱글 플레이를 해도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 진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들어와 진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들어와 진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게 지금 하고 싶은 게임 몇가지 있는데 그게 다 내 사양이 안되서 지금 컴퓨터로 뭐... 게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화염병으로 바꾸고요 어? 화염병 으쌰 으... 됐나? 으쌰 자 불태웠어 왓츠 독스 사양이 장난 아니더라구요? 권장사양이 옥타코어라니까?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권장사양이... 풀옥션 사양이... 그러니까 풀사양이 옥타코어가 아니라 권장사양이 옥타코에요? 권장사양이 탁 탁 옥타코어 C표가격이 그... 인텔거 인텔게 보통 인텔게 연량이 높아서 아 왜 적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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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옥타콘은 어.. 포기하고.. 어 뭐야이거 RPG 근데 이거 첨단 RPG에요 그냥 RPG돼가 아냐 아 근데 어디서 싸워야돼? 마땅하게 싸울때가 없다? 아 요기야? 야어어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아 안맞았어 오켄네? 또왔네? 이거 그냥 생각없이 즐기는.. 즐길수있는 게임이에요 또 오오오 도와주기 바이올라J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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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 안전거 ıldı? 동네 동료 회복시키기? 너 왜 혼자 거기서 혼자 싸우다가 죽었니? 어? 혼자 쓰러져있잖아 아니 왜그랬어 누가 때렸어? 누구야 누구 말만해 말만해 말만 아 저기 저기있구나 말만하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도와주고 도와줘야겠네 여기 왔으니 와서 제가 또 왔는데 어우 내가 잘못쌌어 오오오오오 뭐뭐 어으뭐 다 터져요 가까이 있네 오케이 이 또 뭐가 와요 땡크인가? 어어 너희들이야 아우 나도 맞았잖아 예 4차원 주머니라 또라에몽 주머니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다 또라에몽한테 주머니를 전수 받아왔죠 아유 오우 나 죽는다 죽는다 자 재장좌요? 재장 재장좌 좋아좋아좋아 아니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이 시간이 많은데 무기에 총알이 없어요 오우 야야야야야 로켓 로켓포 총알 로켓총알 로켓총알 오케이 자 오케이 엄청많이 몰려있네요 오우 죽어 임마 이렇게 많이 모여서 뭐할라고? 작당 모여할려고? 내가 이렇게 분산시켜줄게 뭐 숨길대요? 예 도야몽 주머니 빌려왔다니깐요 뭐 신발에다가 슬리퍼 밑창에다가 좀 넣고 모자 위에 모자에다가 좀 넣고 가슴사이에다가 좀 넣고 예 핫팬츠지만 주머니가 있으니까 주머니에다가 좀 넣구요 아 누가 쏘는다나 어떻게 하냐 자 비워보세요 비워보세요 야 빨리타 야 빨리타 야 빨리타 야 빨리타 아 뭐해 왜 안타 아니 아니 야 탔는데 너무 늦게타가지고 야 빨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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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빨리타 빨리타 자 자 바로 앞이지마 아 총알 다썼지 어? 뭐야 퓭 아 무슨 헬멧에다가 무슨 티타닉블라나 아 빨리와 인마 가자 자 새로운 무기를 한국폭격 무기? 새로운 무기를 하나 자 그 갖고왔다는데? 이건거같은데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위성에서 폭격하듯이 폭격 무슨 IMC 그 탄도로 갖고있는 미사일이 떨어져요 IMC가 ICA입니다 요어엇 거의다 유도에요 어 오웅 오웅 오호우 씨 유요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웅 굉장히 하나를 야 이거 이거 대박인데? 야 근데 이 폭격에 이정도 건물이면은 탱크 몇방이면은 무너질텐데 기둥 몇방 때리기만 예 저기 ICM 어 탄두라고 하는거하고 기억하는데 기억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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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어 뭐야 뭐야 아허 자자자자자 오케 공중에서 폭발해서 나뉘어서 이렇게 하는 적용하는 무기들이 많죠 탄두에다 지뢰를 장착해서 쏘면은 지뢰가 그지역에 사방에 퍼지는 탄두도 있고 오우 별의별 어 잠시만 이거 아닌데 별의별 지는 무기들 많죠 잘은 몰라요 근데 그냥 몇드럼 어디서 얼핏 들은 것 뿐이에요 가자가자가자 자 가자가자 뭐야 이거 자자자자 자자자자 자자자 자자자 씁 어 보장 스태그 스태그 도시 장악 지원 도시 장악 지원 보장 나이트 블레이드가 동료가 돼 데리고 갈 생각 어 어떻게 하지? 얘가 좀 남자애가 좀 개그 캐릭터긴 한데 어 일단 동료는 많기 때문에 얘한테 주죠 동료는 많아요 쟤 아니더라도 어 뭐야 어 어어 야 죽었어 이제 떨어졌는데 야 참 설마 선택지점 부터 다시 하는거겠지 야 쟤 해도 배진 때려요 예 배진 때려요 배진 땐다는거 알았어 도시 장악 지원이고 뭐고 개뿔 없어요 예에 점프 야 시 우리 봄버지가 박차긴 한데 네 가 플러스 가방이 없어요 네 낙하산은 예 제 뭐 저 녀석 어, 이렇게 튜브타 뒤쪽에 매달려있나? 조시버크? 잠시만요.